안녕하세요. 이비영옥 쿨플랩의 이비영옥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사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어떠한 힘으로 잡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스윙은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손 스윙이냐 몸 스윙이냐 그립의 강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이걸 알고 연습을 하는 분과 모르고 연습하는 분들은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의 선생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레슨이 과연 나에게 맞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오늘 영상은요. 진짜 재밌을 거고 여러분의 돈과 시간, 열정을 아낄 수 있게 되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은 분들에게 저희 채널 소문내 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재밌는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립은 그냥 처음 배울 때는 이걸 잡는 둥, 마는 둥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 그립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 손가락으로 잡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클럽이 돌아가는 느낌을 익힐 수 있는, 내 몸이 들썩이지 않는, 꽉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돌리면 이렇게 몸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손가락으로만 잡으면 이렇게 편하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잡게 되면 스윙 스피드를 굉장히 빨리 낼 수도 있고, 스피드라는 거에 대한 습득이 굉장히 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스피드를 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도 정확하게 맞힐 수 있고, 왜? 손의 감각이 굉장히 살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감각이 나의 골프 실력을 약간 저해시킬 수가 있어요. 거리는 엄청 많이 나고 임팩트도 정확한데, 그 순간 클럽 페이스에 대한 조작이 너무 지나쳐서 공이 왼쪽으로 감기거나 오른쪽으로 밀리는 이 방향성의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립을 단단하게 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손스윙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골프를 시작을 하는데 그립 꽉 잡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몸과 일체가 돼야 됩니다. 일체가 돼야 됩니다. 일체가 돼야 됩니다. 이런 스윙을 여러분께 가르치고 있다면, 그 레슨 내용은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은 굉장히 불운하다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왜요? 그 레슨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그리고 TV에 사는 그런 레슨들, 대체로 누가 레슨 합니까? 선수 출신들이 요즘 젊고 잘생긴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레슨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의 스윙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윙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긴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무시된 채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의 골프는 기본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 자세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기본은 감각이라는 요소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치더라도 손가락을 이용해서 클럽을 잡고 있게 되면 굉장히 자유롭게 동작, 이런 동작적인 느낌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공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뭔가 손을 쓰면서 공을 낚아채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손으로 치게 되면 몸이 안 힘들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치게 되면 또 이 클럽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공을 이렇게 멈추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속도를 냅니다. 그러면 스윙이 내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아휴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도 골프를 치러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리도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골이 잘 나네?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향성이 안 좋아지면서 스코어가 안 좋아지는 날이 나옵니다. 아니면 스코어가 120타에서 100타로 들어가고 100타에서 90타로 들어가는데 그 이상 안 내려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왜? 일관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럴 땐 어떠한 작업이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손이 충분히 살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립을 손가락으로 잡고 있던 그립을 손 바닥까지 꼭 쥡니다. 그럼 옥선생은 어떻게 잡아요? 저는 손 바닥까지 쥐는 정도의 레벨이 됐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손 바닥까지 단단하게 쥔 상태에서 뭘로 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때 몸으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디 턴은 글쎄요. 여러분들이 70대 또는 80대 초반을 안정되게 칠 때까지는 써야 되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바디 턴에 준하는 스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손으로. 여기에서 손만 꽉 잡으면 제가 아까 손가락으로 잡으면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손바닥만 딱 잡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몸이 같이 반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은 손으로 칠 건데 그립은 단단하게 그냥 꽉 잡아도 상관 없으니까 단단하게 잡힌 느낌. 손바닥에 다 잡혀서 공기고 물이고 그 안으로 스며들 수 없는 정도로 잡은 상태에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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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겨진 것 같아, 밀린 것 같아 해도 방향성이 굉장히 일관되게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공을 치는 것에 있어서 이골락에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손가락에서 손 바닥까지 쉬는 그립으로 잡돼 정말 여러분들이 평소에 치던 대로 손으로 손으로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몸과 손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돌아갑니다. 남들이 볼 때 이 시기부터는 저 골퍼가 손으로 치는지 몸으로 치는지 구분 못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손의 감각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그림만 꽉 잡고 이걸 타깃적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항상 안정된 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대 중반까지 끌어내리세요. 초반까지 내려와도 괜찮고 그러면 이 손으로 치는 듯 하지만 몸이 개입된 상태에서 굉장히 몸과 손이 일체감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몸통을 돌리는 거예요. 그립은 똑같은 압력으로 잡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립을 단단하게 잡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 저쪽으로 보낼 거야 해서 몸을 이런 식으로 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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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해서 몸을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립이 굉장히 단단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몸이 도는 대로 이 동기화가 돼서 함께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립을 부드럽게 잡으면 몸 돌면 손 벌어지고 손 치면 몸 가만히 있고 이러한 부작용이 생겼던 것들이 그냥 그립을 단단하게 잡고 있게 되면 이 순간부터 이 클럽과 손은 몸의 일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몸을 돌리게 되면 진짜 정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이 선생님들이 여러분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이걸 배워요. 그러니까 거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아무리 꽉 잡는다고 하더라도 순간 손목으로 치는 이러한 동작이 들어간다니까요.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몸 스윙을 배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생하는 거예요. 10년을 쳐도 거리가 안 나가고 내 마음대로 치지도 못하고 또 방향성은 좋은 것 같으면 거리가 안 나가고 거리가 좋은 것 같으면 방향성이 안 잡히고 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에서 이 순서를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제발 어떤 데 팔랑귀처럼 여기 가서 듣고 저기가 듣고 하지 말고 어떤 스윙 모양인 걸 배우세요. 그런데 그립의 압력에 있어서 처음에 손 스윙부터 시작을 하고 그립에 꽉 잡은 팔 스윙. 꽉 잡으면 이제 팔로 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몸으로 가는 이 스윙의 형태. 그래서 손, 팔, 몸으로 이 그립의 압력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쉽게 골프를 접근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제 교습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상대 스윙, 얼케 스윙이라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립의 변화에 따른 스윙의 형태의 변화 그 점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더 원하시면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들어보세요. 한 달만 들어보세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여러분께 열릴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사실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오늘 레슨 끝내줬어요. 그렇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은 분들에게 저희 채널 소문 내주시고요. 멤버십에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친절하게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